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92번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최상급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볼텐데 최상급을 해석할 때 얘를 양보 느낌이 나게끔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해석할 때 아무리 뭐뭐라도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을 할 때 한번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라스트입니다. 더 라스트가요 이게 마지막 뭐뭐 이게 아닙니다. 얘가 뜻이 뭐랑 같냐면 least likely에요. 정말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그렇죠? 정말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같지 않은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최상급 표현인데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어떡합니까? make a mistake죠? 실수할 수 있다. 아시겠죠? 최상급을 양보 느낌으로 뭐뭐라도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좀 더 매끄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는 어때요? 라스트 퍼슨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 뒤에 있는 이 두에다가 부정어의 그러한 의미를 실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once in a while 가끔이죠? 가끔 wildest dream인데 이 wild가 여러분 이렇게 꿈 같은 것들을 수식해 주거나 표현해 줄 때는 얘가 터무니없는 이란 뜻이에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실현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by the law of nature죠? 자연법에 따르면 그쵸? the stream stream은 그 개울이나 시냇물 같은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will run down이죠? 아래로 흘러요. 자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일지라도 cannot stop it 그것을 바로 그 stream을 멈출 수가 없다. 그쵸? 아래로 흘르는 그 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자 5번에 he is the last man이죠? to break his word니까 그의 말을 어길 그쵸? 어길 깰 그의 말을 깨지 않을 그쵸? break니까 여기 이제 last니까 break에 not을 붙여야겠죠? 그의 말을 했던 말을 어길 어길 사람이 아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어기지 않을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6번에 자 그녀는 또 last person이죠? 예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을 그쵸? 원하지 않을 사람이죠. 아시겠죠? 예 자 요정도로 하시고 또 7번 볼게요. 7번 보시면은요 어 이때 last는 여러분 이때 last는 진짜 말 그대로 last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last가 아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래 의미인 마지막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난 마지막 사람이다. 누가? 메리가.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라스트를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게 least likely의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로 마지막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8번 보시면은 또 최상급이죠. the most careful observation이죠. 아주 면밀하게 관찰한다 할지라도 그쵸? 예 우 면밀한 관찰이 있다고 할지라도 would not have revealed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뭐를요? 그 미스터리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블리치하게 되면 위반입니다. 위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the last thing이죠.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가 할 것 같지 않은 이죠. 그쵸? 할 것 같지 않은 것이다.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그가 행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 같은 것이다. 되셨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또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컨버세이션이죠. 컨버세이션 대화가 파인 아트죠.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자 잇은 대화겠죠? 대화는 또 기술인데 어떤 기술? 생각을 교환하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리고 그 대화라는 것은 또 기술인데 어떤 기술입니까? the least gifted of us죠. 자 우리들 중에 가장 재능이 없는 그쵸? 가장 재능이 없는 사람도 can cultivate예요. cultivate는 여기에서 뜻이 뭡니까? 이게 경작하다라기보다 함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함양하다. 그쵸? 우리들 중 가장 재능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쵸? 이게 최상급이니까 뭐뭐일지라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낫이니까. 그리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모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conversation이 아주 fine art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it is a well-known fact 되시죠. 그래서 대디아가 그쵸? 대디아가 잘 알려진 사실이래요.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the care of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죠. 즉 이때의 5월은 즉이죠. 즉 그리고 컴마컴마는 괄을 묶어야겠어요. 또 what is the same thing 같은 건데 뭡니까? 동격이죠. 뭐의 동격이에요? 여기서 동격을 표시를 해줄게요. The care of their health 그리고 The rational treatment of their own fresh and blood 이게 동격이죠. 아시겠죠? 건강을 돌보는 것 그리고 합리적으로 다루는 것 뭐를요? 그들 자신의 육체와 살과 피를 그렇죠? 이 살과 피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바디죠. 바디 그래서 그들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를 이성적으로 다루는 것 바로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뭐다? is the very last thing이죠. last가 나왔으니까 또 least likely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바로 그것이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500 years 어거죠? 네 500년 전에 가장 현명한 유럽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렇죠? 이게 최상급이니까 뭐뭐일지라도 알지 못했 거의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적게 알았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지오그라피 뭐에? 지구에 누구보다? 현재 알려진 것보다 학생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유럽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사람들일지라도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outline of 유럽 유럽의 윤곽은 잘 알려졌죠. 하지만 아프리카의 윤곽 그렇죠? 앞에 더 아웃라인이 이 아웃라인이 지금 생각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어때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죠. 뭐를 제외하고? except the northern coast니까 북쪽 어떤 해안 북쪽 연안을 말하겠죠. 그걸 제외하고는 알려진 게 거의 없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마지막이네요. The last thing You will find in any average provincial town 그래서 보통 어떤 이 마을이죠. 지방 그 지방 마을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것과 같은 것 그렇죠? 그게 뭐예요? 디슨트 북샵이죠. 디슨트는 괜찮은 품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괜찮은 품 괜찮은 서점을 잘 못 찾아보죠. 저도 서울에 왕십리 살다가 그래서 왕십리 살 때는 광화문 교보문고랑 광화문 영품문고를 진짜 거의 하루에 하루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갔거든요. 근데 세종시로 내려오니까 이게 서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영품문고 교보문고 둘 다 있는데 작습니다. 이게 디슨트하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은 인천에 지금 직장이 인천에 있어가지고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인천 교보문고 그 빌딩에 이제 교보문고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작아요. 아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서점이 참 만족스럽지 못해서 제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교보문고 플래티넘 회원이 최고 등급 회원인데 그 플래티넘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이제 프레스티지 클래스라고 제가 이제 그 정도 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서점이 이게 없음 이게 좀 빈약하면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보면 괜찮은 서점이죠. 그게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방으로 보통 내려가면 나는 나는 기억하죠. 뭘 기억합니까? 하나 이상을 기억해요. 근데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큰 산업도시죠. 인구가 어때요? 이 헌드레드 다우선즈 니까 이게 몇이냐? 1, 10, 100, 1000, 10만 10만 명 이상 되는 인구의 인구를 가진 한 산업도시들 이상 하나 이상을 안다는 얘기니까 몇 가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산업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설명해 주죠. 이 타운을 바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단지 하나의 그러한 어떤 샵 이거는 그러한 샵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서점이죠. 괜찮은 서점 단지 하나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한 산업도시 마을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었죠. 킵고잉 되어진 거죠. 이스 캡트 고잉이니까 잘 유지가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뭐에 의해서 판매에 의해서 어떤 판매 스쿨북스 학교 책들 이건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원 교재들만 팔아요. 서점에 가니까 인문학 책이나 종교학이나 이런 쪽에는 서점 책이 되게 적고 다 그냥 소설들 소설들 그리고 뭐 이런 학교 수학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저자의 안타까움에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요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